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왠지 느낌이 싸한게 다음주에는 뭐야 야 수바 오디세이 모니터야? 우와 야 잠깐만 이거 얼마짜리 있냐 이거 100만원 넘지 않나? 300만원이에요? 경품이 3천만원어치야 그러면은 렉에 넣네 우와 갖고 싶긴 한데 막상 이거 이거 하려면은 책상 갈아엎어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그래픽카드 어느정도 꽂아야 되냐 이거 쓸거면은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간만에 그거 나왔더라구 일단 이거부터가 여기서는 떠주면 좋고 뭐 안 뜨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전 힙해 여기서는 한두개 뜨면은 겐추스 워럿치 괜찮다 이미 두개에서 끝났어 이제 더 안나와도 돼 좋고 자 찌리거든요 간다 두개 깔 때마다 두개 정도 나오면 돼 하나 좀 아쉬워요 그래도 나왔다는게 중요하지 두개 그렇지 이거거든 열곱개 나왔다이 어 됐어 아 간다 한 번에 까야겠지 헉 카멜 한 장도 안 나왔어 아 한 장도 안 나왔어 아 다 있는거야 이 미친 하 카멜 한 장만 두개 어떻게 두개 한 장도 안 나왔어 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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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소화가 다 되어버렸군요 나 정화 다 됐어요 아 꼴받네 선생님 며칠 전 일본 석유저예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 좀 보여드려도 되나?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일본에서 이제 게임을 하시는 주부님인데 밥 먹으면서 제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게 방송에서 말 조심을 해야겠더라고 일본에서 생활 브이로그도 하시더라고요 영상 쭉 봤는데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살고 싶네요 근데 구독 안 눌렀나요? 아 누르겠습니다 아이 무슨 정장을 입고 방송에 불편해 정장 맞춘 김에 플로우 세팅해서 한 보여줘입니다 정장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정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세미 정장이야 이렇게 맞췄습니다 아 이거 좀 부끄러워서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생각인데 고맙습니다 이번 네리아 샵에서 좋은 의상도 받아요 네리아 샵에서 산 거 아닙니다 네리아 샵 같은 만약에 혹시나 이벤트 당첨되면은 그래픽카드 하나 더 사자 더군다나 화면이 가로 세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니 용도에 맞추어 화면을 손쉽게 돌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본다던가 영상을 볼 때 세로로 돌리면 모니터 하나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와 55g 대형 패널 이거 강원랜드에 있는 카지노 모니터 아니냐 가보셨나요? 내가 강원랜드를 딱 한번 가봤는데 내가 도박군을 정말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원랜드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꺾어서 들어가면 주차장 있는 거 알아? 주차장 앞쪽에는 차가 좋은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 근데 그 뒤로 쭉 들어가잖아? 쭈그리고 울면서 전화하고 있어 내가 미안하다고 당신은 집에서 하는 거지 강원랜드랑 가를 게 뭐여? 보석하고 강화는 도박이 아니다 결국에 리턴값이 있으니까 16분 전 이벤트섬 16분 전 60W 45Hz의 저주파까지 지원을 하는 55인치 삼성 오디세이 코인을 얻을 수 있는 마하라카 이벤트섬이 짝수 시간마다 열리는데 약 15분 남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삼성 오디세이 이번에 새로 나왔고 한국 정식 출판은 24일부터 340만원 출고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성능의 삼성 오디세이를 얻을 수 있는 삼성 오디세이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15분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유 사자형 어서오세요 형 잠깐! 사자님은 이다의 방송 암흑기 시절부터 지속적인 후원으로 방송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 아프리카 회장님입니다 이다가 은인으로 생각하는 형님이며 실제로도 가끔 만나고 호흉 오지 않은 사이랍니다 형님 오늘은 골프 안 치십니까? 내가 이다 방송을 왜 왔는지 알아 이다가 갑자기 코카인 댄스 추는 거 보고 싶어서 아 형 전에 귀요미성으로 끝내기로 했잖아요 사자형 내가 그냥 가서 출게요 군산 가서 비싸게 굴 거야? 얼른 쳐 아 왜 그러세요 형!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형님 캠프 라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아니 코카인 추면 다 나가요 아 형 잠깐만요 일단 10만원 고마운데 무슨 코카인입니까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너 살짝 붙여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쳐라 아니 형 20만원 감사합니다 한번 가자 가자 고카인입니 아 고카인입니 1속의 배수 달콤은 2천개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40만원 농담 감사합니다 형 고맙습니다 닿아 일리약한 노말 선착순 나름 숙련 팬 어? 이거 왜 안 죽냐? 야 소바 만능약 안 챙겼어? 저 사람들? 한 이론 쌀보..잠깐만 야이씨 만능약 들어 이씨 조금만 천천히 쓰시면 좋아요 방금 쓴 타이밍 플러스 3초 하세요 그래 다 먹어라 초록색 다 다 먹어라 다 다 먹어라 다 다 먹어 초록색 다 검은색도 다 먹어 화이팅! 님들 중단 누르면 사사개입니다 님들이 선택한 파티예요 깰 때까지 할 거임 나 진짜 중단 누르면 사사개다 님들 다들 나이가 얻게 되세요 유튜브 강 나올 때마다 질문하는 거라 감사합니다 30 업 손 한 명 두 명 40 업 손 아 형님 40대는 미리 말씀하세요 말 조심해야 되니까 오프 해보고 디코 합시다 화로록 호로록 야 제발 오우 나이스 잘했다 야 ц 야 저기 누구야? 멜랑 뭐해? 아 화이팅 안될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목체는 올라갔네요 아니 시즌이 클경이니까 클경판 가는거 맞긴 한데 아 수박 클경이 아닌거 같은데 아 미치겠네 아니 수박 오이스크가 지금 붕천태를 못쓰고 딜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됐냐 지금 시즌이 카운터 치는사람 두명밖에 없어가지고 도와줘 왜 아직도 하냐구요? 생각을 해봅시다 못깼으니까 아니 깼으면 못하잖아 그냥 못깼으니까 하겠죠? 그만해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제 깨야돼요 저흰 재밌는데요 어쩌라고요 안돼요 시X 살았다 아 쟤말 진짜 하지마 아 진짜 재미없다고 인파이 공팟에서 입털 떤 놈이 꼭 누크라던데 테크 그대로 따라가네요 님들 나 죽어서 지금 화면 보고 있다는걸 잊지 마세요 지금 눈 마주치기 딱 좋은데 지금 채팅을 아주 신나게 치시네 한 다섯분 보이는데 참나 우리 파티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 각종 잡으려고 소리 찌르고 막 윽박 지른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불만있으면은 DM 하시구요 우편이나 파달라구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안깝치고 버루 보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서울에서 동대구 찍고 포항왔더니 심신미약인거 같네요 야 야 반송했어 괜찮아 화 안났어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그만이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아마 유튜브는 안올라갈거야 아마 내가 봤을때 이거는 만약에 올려버리면은 님들 게임 못해 살려줄게